여러분 안녕하세요. Bobo Chinese입니다. 오늘은 여덟개 중국어에서 자주 쓰는 의문 대명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什么 什么는 앞에 동사부터 구 뒤에 명사부터 써주세요. 특히 이하사 대에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앞에 동사 뒤에 명사. 这是什么? 이것은 뭐입니까? 你看什么电影? 당신 어떤 영화 봐요? 你买什么东西? 你买什么东西? 당신 무엇을 사요? 你做什么工作? 你做什么工作? 당신 어떤 일을 하세요? 怎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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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어떻게 하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怎么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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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怎么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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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해요? 哪 哪 哪 哪 哪 哪 哪 당신 어디에서 공부해요? 당신 어디에서 공부해요? 당신 어디에서 공부해요? 당신 어디에서 일해요? 날 앞에도 쥐 이 단어 자주 붙었어요. 예를 들면 당신 어디 가요? 당신 어디 가서 밥 먹어요? 어디 가서 뭐한다? 이거 옷은 잘 기억하세요. 당신 어디 가서 류요? 당신 어디 가서 유행해요? 쥐 쥐 쥐 쥐 누구 이 단어는 두 개 발음이 있어요. 쥐 시 니 바바 쥐 시 니 바바 어느 분이 당신 아버지입니까? 니 바바 시 시 니 바바 시 시 당신 아버지는 어느 분입니까? 쥐 지 hanging어요? 쥐 지 지 다우 저 텐 시 누가 이 일이 알아요? 쥐 지 다우 저 텐시 지 지는 면은드십이에요. 숫자에 대해 많이 쓰는 의문 대명사이에요. 지 앞에 동사 붙었고 지 뒤에는 명사이나 양사 붙어 써주세요. 니 후이 지문 와유 몇 가지 외국어를 할 수 있나요? 니 요 지 그 펑유 니 요 지 그 펑유 당신 친구 명명 있어요? 징天 시 지 유에 지 하오 징天 시 지 유에 지 하오 오늘 매월 매월 칠이에요? 니 지 쥐 니 지 쥐 당신 몇 살이에요? 또 또 얼마나 뭐뭇입니까? 뒤에 형사부터 써주세요 또 가오 또 가오 키가 몇 치에요? 또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도어 사오 칠 도어 사오 칠 여기 사오는 형사비에요? 첸는 명사비에요? 그 첸베 수 있어요? 얼마에요? 첸는 명사비에요? 첸는 명사비에요? 첸는 명사 뭐 시호? 그거는 명사비에요? 너가 이 什么时候结婚? 什么时候结婚? 언제 결혼? 多长时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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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동안, 앞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学多长时间? 多长时间? 学多长时间? 多长时间? 多少时间? 多长时间? 时间? 多长时间 whether or呢? 今天是在这里的时间期, Strateg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